형편이 잘 풀릴 때를 조심하라. 지혜로운 사람은 빗나간 생각을 바르게 조절한다. 남의 잘못을 보기는 쉽지만 나의 잘못을 보기는 어렵다. 너 자신을 극복할 수 있으면 현실에서도 승리하리라.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다. 하나는 어느 것도 끝내지 않는 것이고 다른은 어느 것도 시작하지 않는 것이다. 또한 성공한 사람이 그 성공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교만한 까닭이다. 인간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. 나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거나 하지 않고 박쳐오는 운명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. 선한 일을 하는 데 전념하라. 끊임없이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지리라.